출입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과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어떤 것을 전달했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적인 힘과 전달이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불신자 동료들이 제게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고 직접적인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직장 동료들이 그냥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뭔가 좀 평안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힘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말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의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열두 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전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도지만 사실은 저와 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성교예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그랬잖아요 항상 매일 완성된 복음 그러니까 완성된 복음이 동행한다 했습니다 동행 그런데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늘 누리고 있다는 거고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보면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보면서 전달받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매일 완성된 이 복음 말씀 이게 동행하고 있다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면서 복음이 안 보여지고 말씀이 안 보여진다면 그거는 제가 뭔가의 영적인 힘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할 소론 부분이 뭐냐 결국 영적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연인이 또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살했냐라고 하니까 악플을 못 견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에 대한 악플을 못 견뎌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왜 회사 나가기 싫고 아 그냥 이 회사 때리고 치우고 싶다 매일 들잖아요 정말 일하기 싫다라고 생각 속에 매일 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어렵다 해서 다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그 문제지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 보금 이 보금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 문제가 딱 터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나도 알 수 없는 내 성질이 나오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분노가 나오고 나도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뭔가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고 막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버려요 어느 날 내 생명도 그냥 내가 죽으면 끝이지 않겠냐 아닙니다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더 고통 가운데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보좌의 축복을 드리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 거기서는 죽음이 없어요 계속 고통이 고통이 계속 오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걸 안다면 이 보금을 모르면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 말씀도 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경험이 다다라고 하고 그리고 체험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다하고 체험하는 게 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방식은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성공도 저주고요 출세한 것도 저주예요 세상 방식으로 내 경험과 체험으로 성공을 했다 출세했다 그게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했으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공도 그 출세도 그 돈이 많은 것도 어느 날 무너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문제가 어느 날 터져버리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어쩐 면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살아왔고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고 그 다음에 내가 최선 살아와서 내 삶에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자분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얘기고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또는 직원 부하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얘기가 다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막 살자가거든요 어제도 골드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골드 그런데 거기 ADHD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학교에서도 얘를 돌려보낸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얘를 돌려보내면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냐 초등학교 형인데 너무 학교에서 다른 아이 학을 방해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얘를 집에 데려가라고 부모한테 연락해가지고 데려가서 부모님 울고불고 내 아이가 왜 했냐 하여튼 울고불고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거 무엇을 전달해야 될 거냐 진짜 보금이 아니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치료약도 없습니다 진단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아이 얘기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얘기예요 왜 30세밖에 안 된 그 젊은 여자애가 왜 자잘합니까 또 배우가 결국 이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아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의 경험과 체험으로 많은 돈을 갖고 월급 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왜 무너지냐 이거죠 저는 무너진 사람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도 어떤 여자분 만나서 보금전하는데도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답니다 본인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죠 당연히 이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다 이걸 전달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강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은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배경이 천국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영적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될 그리고 도전해야 될 갱신해야 될 시간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하늘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느낍니다 갈등 문제 위기 계속 옵니다 뭐 하나 실수화해가지고 또 뭐 하나 뭔가 회사에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전체 분위기가 안 좋고 여러분들 저는 직장생활할 때 그거 많이 봤어요 이 과장님이 그냥 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는가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치 안 봐야 되는데 위에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눈치 보고 내가 왜 눈치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왜 눈치를 봐야 되냐면 그날 뭐 과장님이 기분이 안 좋다 하여튼 뭐라도 잡히면 욕도 먹거든요 뭐라도 뭐 하나 잡히면요 욕 얻어 먹고 그렇잖아요 피해 다녀야지 오늘은 가만히 있어야지 책상에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원장님의 얼굴 표정 원장님의 또 우리 과장님의 또 우리 팀장님의 그 말 한마디 보고 그날 아침이 결정되잖아요 눈치 보면서 그게 사회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만큼 어려워요 왜 그러면 여기 계속 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없다 그냥 세상 방법처럼 경험과 체험으로 막 살아간다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요 너무 힘든 갈등과 문제와 위기 속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없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청년들 매일매일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길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 이 회사 시스템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극이 돼버려요 내가 세계보고마을 위한 청년인데 나도 모르게 눌리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뭔가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여러 가지 회사의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들어져 버려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고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이 비밀 없다 여러분 직장생활 진짜 힘듭니다 사회생활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준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으로 영적인 힘으로 전달해라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같은 직장생활하는데도 힘 얻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것들이 걱정과 염려와 갈등 저도 생각나요 솔직히 오늘도 하나올 못하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린 이 사람이 가방 놔두고 갔는데 저거 보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요 뭐라 내야 되는데 쫓겨내야 되는데 가방 내가 채워버려야지 아침에 그 생각 들고요 하나올에 2부 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 가방을 내가 어디 버려버려야지 아침에 욕 생각 들고 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말씀이 생각나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어이 이것도 지난주에 가방 놔두고 간 사람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마 미운지 막 갑자기 그 성도님이 왜 2부 때 여기서 예배 드린 자리를 뺏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그 생각 나더라고요 눈 뜨자마자요 그래서 바로 기도로 바꿨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내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 교회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이게 많아요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님도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아침 일찍 오고 가방 또 놔두고 2부 또 그 자리에 앉고 나는 그거 취해야 되는데 가방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회 생활하면서 돈 번다는 게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다 돈 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돈을 번다는 게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 생명이 죽습니다 돈이 생명이에요 돈을 우스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돈 없으면요 서러움과 서러움 속에 여러분들 노후 생활에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노예 돼버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돈이 그만큼 중요해요 돈 안 중요하다 하는 청년은 지금 착각하고 웃는 겁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갈등과 문제 위기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이런 거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 친구 지금 놀고 있는 친구예요 하여사 놀고 있어도 힘들어요 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는 것도 힘들어요 갈등과 문제와 위기 계속 오니까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이 없으면요 사회생활 신앙생활 뭐합니다 이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세상방법 오늘 우리 강단 말 저는 진짜 말씀 맡았다 보거든요 세상의 경험과 체험으로 막 생활합니다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날 이래되버려요 직장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이래되버립니다 이번 주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1980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잡혔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무슨 회사 돈을 1982만 원이 아니고 1982억 원을 횡령하도록 회사가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결국 잡혔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예요 1900억 원을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했겠죠 뭔가 뭘 해보려고 했겠죠 왜? 세상의 경험과 체험이니까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힘과 전달은 뭐냐 우리 힘으로는 이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완성된 복음 완성된 말씀과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보좌의 축복 아니면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에서 보좌의 축복 매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거 없으면 사단, 마귀, 영적 문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결론으로 딱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매일 복음 매일 예수 그리스도 매일 하나님 말씀 언약 이게 끝이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딱 이 복음 붙잡고 내가 매일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단 한순간도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고요 복음은 영적 문제에 끊기고 사람, 마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직장생활 해라 이거 가지고 사회생활 해라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칫 놓쳐버리면 잡히버립니다 이 세상에 또 무너질 세상에 또 잡혀버려요 영적인 힘을 갖고 온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달할 거냐 이 부분을 언약, 말씀, 복음을 딱 갖고 있어라 본론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위 여자, 내위 남자 이 말은 뭐냐 오늘 강단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 항상 말씀 잡고 있는 사람 내 영적 상태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말씀과 함께 항상 기도 속에 오늘 말씀 잡았죠 청룡부 메시지가 청룡부 메시지가 영전임과 전달인데 아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보좌의 축복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에 전달되는구나 이거를 기도 속에 우리 오늘 메시지가 항상 매일 완성된 이 복음 말씀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시간표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언약 속에 말씀 속에서 승리에 되겠구나 그게 기도 속에 내 영적 상태에요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내위 남자와 내위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도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모든 만남도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회사의 만남 직장 동료의 만남 모든 만남도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내 영적 상태에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위 남자와 내위 여자 이 말은 뭐냐 복음 속에서 만남이 된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복음이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내가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이 희미하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 만나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듯이 내가 내위 남자와 내위 여자 이 말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복음을 가진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에서 이 사회 생활에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가정이 우리 청년이 이루었던 그 가정이 가정보고마 이루어져서 제가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청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이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라는 말보다는 진짜 래위 남자와 래위 여자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최고의 영적 상태에 최고의 영적 상태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남자와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면 시대적인 존도자 모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 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불신자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제가 헤어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헤어지라는 말인데 헤어지라는 말은 아니고 헤어지라는 말인데 제가 헤어지라는 그건 아니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런데 헤어지라는 말인데 헤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힘이 전달된다 했잖아요 어제 금쪽 한 번 보고 결혼하세요 제가 답 안 해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오늘 이 메시지가 유아유치 메시지인데 우리 청년들에서는 이 만남이 다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났다 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항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거를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헤어지라는 말 아니에요 헤어지라는 말은 아닌데 헤어져요 빨리 헤어지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두 번째 제 영적 상태가 최고라면요 뭐가 전달되냐면 영적 힘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전달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가정 중요하죠 회사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이게 전달되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전달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청년이 다르구나 저 청년은 저 회사하고는 뭔가 다르네 이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래요 제가 전달되어야 돼요 제가 존두에 했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지금 이제 집사님 되고 제자로 서는데 집에 가니까 아내가 자기를 볼 때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 상태에 변하니까 아내가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뭐가 안 맞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자분 통해서 그걸 이제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 저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 이 남편이 아니고 뭔가 점점 왜 점점 달라지지 진짜 하나님이 는가 또 교회가 진짜 뭔가 좋은 곳인가 이렇게 아내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이게 전달된다니까 영적인 힘이 어디에 가정에 여러분들 부모님 아직 예수님 안 믿죠 전혀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에 보금을 누리고 있으면요 영적인 힘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회사 어렵고 문제 많고 위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회사에 이게 전달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도 반드시 영적인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현장에 하나의 말씀이 영적인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반드시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보금 누림의 기회다 보금을 깊이게 누리라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들려지도록 깊이게 누리라 내가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보금 누림의 기회다 절대 불신앙 불신앙 하지 말고요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회사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장님 우리 회사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면 원팀이 되면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전달돼요 저는 제 입에서 안 된다는 얘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한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이니까 제 직장 생활 속에 하느님 이거 됩니다 안 되는 거 됩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하나가 되면 반드시 됩니다 제 말 한마디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내가 힘이 되나 봐요 제 카톡 와요 제 개인 카톡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럼 별 얘기 한 것도 없고 그냥 괜찮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되니까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저의 영적인 힘이 다른 부격자들한테 전달되버려요 제 믿음의 고백 그런데 이 불신앙이 전달돼요 믿음 없는 말이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예요 보금 누림의 기회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금 누리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이게 기회다 이 힘이 전달돼요 전달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전달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짜 존도와 성교가 전달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돼요 영적인 힘이 전달돼요 말하지 않았는데 전달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예요 사람을 보통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은 뭐냐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가 보고 평가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보통 사람 평가할 때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는지 보고 평가합니다 하물며 하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믿고 한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성교예요 이게 전달돼요 이게 진짜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존경하죠 보이지 않는 뭔가에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어렵습니다 존도 성교가 어렵습니다 적이 없으면 존도 성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힘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영적인 힘과 전달되냐 하나님이 이때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실 것이다 전무후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줄 거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 성경에 왔잖아요 그런데 랩름드 통해서 다 막았어요 랩름드 일곱을 통해서 일곱 재앙을 다 막았어요 다른 말로 우리 청년 랩름드를 통해서 회사의 일곱 재앙을 다 막아냈다는 거예요 가정의 일곱 재앙을 다 막아냈어요 그 어떤 의념을 다 막아냈어요 전무후무의 역사 왜 그러냐 완전하신 하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면 하나의 말씀과 늘 믿음 속에 있고 하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별명이 나와요 아 저 회사 직원은 해결사구나 이런 별명이 나올 정도로 아니 저 친구는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오는지 전무후무의 역사 저 친구가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저 친구가 일을 맡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구나 전무후무의 역사 여러분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세상 경험과 체험을 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 방법 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국이 올 한해 너무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이잖아요 2, 3, 7 5천 종족을 보고 말 만큼 전무후무의 역사 우리 청년들이 받아 누려라 2, 3, 7 5천 종족의 역사 전무후무의 역사를 받아 누려라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야 올 한해 2, 3, 7 5천 종족 살릴 전무후무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 안 주시겠어요 이거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거 하겠다는데 하늘의 보좌의 축복 안 쏟아 붓겠습니까 저는 아 진짜 너무 축복 너무 제가 2021년을 결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집도 샀잖아요 32평 아파트 나 집 더 갈 때마다 너무 좋아 이거 내 집이에요 내 집에다가 내 집이란 정거를요 TV 커다란 거 사가지고 목을 벽에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 TV를 벽에 못 박지 못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월세 아니면 전세예요 집주인이 허락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데 나는 네 개나 박아놨어요 내 집 내 집 이런 게 가지고 저는 2021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 저는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32평 32평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국과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이 237과 5천 종족 TCK에서 헌신하겠다의 만남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런 청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벌어두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무후무한 역사 안 쏟아부겠습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무후무한 역사 안 쏟아부겠습니까? 반드시 쏟아부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응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추천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왜 전무후무의 역사를 줄 거니까 세상 방법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세상의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배경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겨우 연예인 돼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첫 출발점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무너지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누려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 항상 완성된 말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 어제 우리 캠프 시대를 열어라 했습니다 어떤 캠프냐 여러분들 늘 미래를 꿈꾸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 10년 근속에서 다닌다 근데 10년 후에는 내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세계보험 할 거다 미래를 꿈꾸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 50년 일하고 30년 일하고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동안에 10년 동안 10년 후에 내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세계보험 할 것인지를 꿈꾸면서 내가 미래를 캠프해요 저는 그거 딱 있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부터 10년 62살에 62살이니까 은퇴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2부에 뵈드리는데 뒤에 바로 뒤에 권사님이 권사님 흰머리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 알아요 자기는 제가 흰머리 안 하는 줄 알고 있을 때 제가 10년 뒤에 모습을 미래 캠프해요 내가 10년 뒤에 10년 뒤에 말할 거냐 방송 나가면 큰일 나요 할 수 없어요 저도 제 방을 가질 거예요 사무실에다 보면 내 방 혼자 있는 내 방을 다 갖고 세계보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미래 캠프 우리 청년들 지금 다니는 직장생활 속에 내가 10년 동안에 자금을 모아서 내가 10년 후에는 이런 사업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미래 캠프예요 반드시 미래 캠프해라 이 미래가 없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에요 미래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비전 딱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랩런트 한 명을 만날 건데 사업해요 그래서 그 사업에 관한 미래 캠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 랩런트인데 사업을 이제 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그 랩런트 만남 속에 내가 미래 캠프를 지금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미래 캠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 성실하게 다니고 내가 10년 동안에 얼마는 모아서 내가 이런 사업으로 세계보험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꿈을 꾸고 있어야 돼요 미래 캠프를 해야 돼요 내가 자금이 좀 오래한다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 20년 동안 내가 성실하게 다니고 내가 60세 때 이런 미래 캠프를 지금 꿈꿔야 되겠다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3기업 홀리메이슨 직회를 하잖아요 3기업 홀리메이슨 직회를 딱 하나입니다 랩런트를 창업화시켜라 랩런트를 창업화시켜냐 세계보험에서 경제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3기업 홀리메이슨 직회를 하는 겁니다 미래 캠프를 해라 우리 청년들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직장 성실하게 다니고 10년 동안에 모으세요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미래 캠프를 딱 그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미래 캠프 해라 시간이 없지만 10년 후에를 생각해서 지금 내가 어느 직업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또 해나가요 오전 오후에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밤에 내가 미래 캠프를 위해서 뭔가를 또 준비해야 돼요 전문성 전문성 이거 해야 됩니다 캠프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캠프 해라 왜 기도 캠프 해야되냐면 그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방향을 계속 맞춰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줍니다 야 그거는 너의 동기잖아 제가 시그니엘 호텔이 있어요 롯데 120층 122층인가 그 서울의 롯데 그 보면 그 안에 호텔이 있고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집 가격을 보니까 얼마 안 하더라고요 집 가격이 208억 한 집인데 그런데 그 집 안을 보니까 360도가 창이에요 뷰가 끝내줘요 그리고 그 안에 가정부가 생활하는 방하고 욕실하고 목욕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넓은 방을 내가 청소 안 하는 건데 그런데 한 달 그 시그니엘 저기 집 보니까 한 달 그냥 들어가는 돈이 관리비가 2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얼마 더 더 가더라고요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관리비가 나가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 집에 꼭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미래도 아니고 기도도 틀린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식이에요 세상 경험과 체험이에요 내가 시그니엘 그 아파트 아니에요 그 뭐 그 거기가 내가 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라는 세상 경험과 체험 때문에 미래를 캠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꿔줘요 그런 인간적인 동기잖아요 보통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꾸 이거 씁니다 진짜 많이 봐요 내가 왜 그런 집에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거를 세상 경험과 체험 내가 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왜 또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208억이면 우리 하나 알루티시 하나 서미스쿨 그리고 하나 중고등학교 하나 대학교 다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힘을 하시면 세계보험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미래 캠프를 하고요 기도 캠프를 하면 바꿔줘요 여러분들 기도가 틀렸다는 걸 바꿔줘요 그게 기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기도 캠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거 자꾸 틀렸다고 얘기해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게 붙잡고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진이 이 두 가지만 해도 돼요 우리가 미래 캠프 기도 캠프만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걸 발전시킬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이 두 가지가 되면 한 가지 계속 발전시키는 게 달란트 캠프예요 여러분들 전문성이 계속 최고로 갑니다 달란트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감사했대요 글자를 너무 몰라 듣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이 글자가 보인대요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칭찬이어서 놀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 글자가 뭐지? 요즘 이게 보인대요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 게 히브리어예요 한글이 아니고 근데 이게 보인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이래봐도 제 글자가 이제 보여요 옛날에 제 글자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글자가 보여요 무슨 말이냐 달란트가 계속 발전돼요 전문성이 계속 발전돼요 어느 날 우리 단위 목사님처럼 제가 글씨를 쓸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글씨 너무 멋질거든요 아 진짜 못 따라 하겠어 너무 잘 쓰셔서 너무 부럽고 근데 언젠가는 저도 이 달란트가 발전될 거예요 계속 이게 달란트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10년 후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면서 방향만 작아가면요 그 분야의 달란트 전문성이 계속 발전되게 돼 있어요 이걸 잡아라 이 영적인 힘과 전달하는 청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거라도 절대 세상 경험 체험으로 방법 쓰지 마시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배경이 되는 그 응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릴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힘과 영적인 보금의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는 청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과 보금 가지고 동행하는 청년 제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